죽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줄 생각이야. 항성과 함께 희생자가 빛날 수 있게 그들의 유품을 별댓목에 실어 항성으로 보낼까 해. 여러분은 떠나기 전까지 푹 쉬어두세요. 전 운기군 사무처리를 도와야 하니 함께할 수 없겠지만요. 이 년 겸에서 내 숨겨진 힘도 확인했었고 내가 나부 비디아다르의 후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. 시뮬레이션 우주에 새로운 걸 추가했어. 스티븐 노이드는 이걸 대형 프로젝트로 생각하지. 그 이름은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 맥두기 전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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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